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제 키핑장이 있는 곳에 쇼핑 왔어요. 여기는 오산 원다욕입니다. 여기는 제가 농장을 세 군데 다니거든요. 집 근처 두 군데하고 제가 여기 키핑장 있는 여기 원다욕의 한 곳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는 묵둥이들이 많아요. 애들이 얼굴이 굳혀진 애들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도 사모으고 있답니다. 우리 같이 쇼핑해 볼까요? 뭐를 데리고 갈까요? 몽불랑은 저도 몽불랑 여기서 하나 샀었거든요. 몽불랑 아가보이데스 몽불랑 얘도 이쁘죠? 하나 데려갔었는데 얘는 5천원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아르페주 이쁘다 이쁘다. 만원이라고 되어있고요. 또 보자 홍고 꼬맹이 띠아모. 띠아모도 엄청 이쁘네요. 8천원.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들도 다 5.5 종자포트라고 해야되나요? 거기 있는데 여기 5천원으로 되어있네요. 5천원. 앙코르 얘는 뭐냐? 제가 쇼치에 우리 언니꺼 찍어 올렸죠? 그래서 앙코르 얘 하나 픽해야 될 것 같아요. 찜. 앙코르 얘도 얼마냐? 보자 보자. 앙코르도 5천원. 이쁜 애들이 많지 않나요? 이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눈에는 묵둥이들도 많고. 이쁜 애들. 아우 마블금. 마블금. 여기 색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제꺼보다. 얘도 5천원이네요. 마블금도 예쁘고. 또 누가 누가 또 예쁠까? 일단은 하나. 제 앙코르. 앙코르는 내 마음속에 저장해서 데려가야지. 로란가? 얘 로라 맞나요? 로라도 이쁘다. 근데 금액이 얘는 없네. 로라도 있고. 또 색깔 보세요. 몰록퀸이네. 이름이 몰록퀸으로 되어있네요. 몇두냐? 삼두. 삼두인데 만오천원. 얘도 탐나네요. 얘도 이쁘다. 벤바디스도 있고요. 있는 애들. 예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메치스. 아메치스도 알사탕처럼 홍포도처럼 포도 알갱이처럼 하나 뚝 따먹을까요? 얼마냐? 아메치스. 아, 여기 작은 애들은 오천원이고. 뒤에 조금 더 큰 애들. 머리 세 개씩 있는 애들. 조금 더 큰 애들은 만원이네. 아메치스도 예쁘고. 아니, 농장에 오면 눈이 막 막 돌아가요. 다 예뻐서. 얘는 포아르? 포아르 8천원으로 되어있네. 원래 만원에 팔았었나봐요. 만원에 팔다가 가격 할인하나 보다. 포아르도 이쁘고. 또 이쁜 애들. 제가, 아, 제가 여기서 이제 블랑베리하고 로사라는 데려갔었죠. 블랑베리랑 로사라. 블랑베리도 이쁘지 않나요? 로사라도 이쁘고. 각각 만원씩이네요. 만원씩. 아, 스타마크. 제 것보다 왜 더 이쁜 것 같죠, 여기께?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제 것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스타마크는 여기 있는 건 5천원이라고 되어있네요. 묵은 애들이 많아요. 와, 디아나. 디아나고. 얘는 뭘로입니다. 얘는 몇 센치분이지? 이거를 십몇 센치? 동그란 거? 정확하게 모르겠네. 저는 5.5 풀분밖에 모릅니다. 비아나도 8천원. 뭘로도 8천원. 색상이 엄청 예쁘지 않나요? 그 푸르딩딩한 뭘로들만 보다가 여기 묵은 붉은빛의 뭘로를 보니까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철화들인가 봐요. 제가 여기서 춥스를 데려왔거든요. 이거는 완전 묵은애. 저는 지금 수영이 이쁜애로 골랐어요. 춥스는 수영이 이쁜애로 골라서 벌써 분갈이를 해놨어요. 춥스는 만원. 춥스는 만원입니다. 예쁜 애들 많아요. 수련 철화는 있네. 수련... 수련이는 있는데 수련 철화는 없는데. 수련 철화는 2만원. 오늘... 누구를 데려갈지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데려갈까요? 얘는 스노우루비네. 스노우루비. 뭘로랑 진짜 비슷해요. 얘는 안에서부터 물든다 하더라고요. 안에서 빨갛게 물드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스노우루비는 만원. 만원. 어머 얘도 이뻐요. 얘도 이쁘고. 얘는 그냥 샴페인이네요. 그냥 샴페인. 샴페인도 있는데 샴페인 5천원. 뭘로... 아까전거보다 더 많이 익었죠. 훨씬 더 많이 묵은 뭘로들이에요. 지금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뭘로... 얘는 8천원. 아까전거랑 가격이 같답니다. 뭘로가 제가 많이 없으면 또 데려가겠는데 뭘로는 볼때마다 탐나요. 뭘로... 와... 라울 보세요. 라울이 아까전 내가 가격 물어봤는데 만원이라 하던가. 라울은 정확하지가 않네요. 라울 엄청나게 묵었어요. 누구를 데려갈까... 누구를 누구를... 고민이 됩니다.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슈가베이비... 사랑스럽죠. 슈가베이비... 얘는 12,000원. 슈가베이비는 엄청나게 묵었나봐요. 색깔이 엄청나요. 완전... 예쁜 애들 아미스타도 있고... 또... 화이트팜 또 있고... 얘는 화이트팜 만원 적혔네. 피치캔디... 제가 여기서... 데려왔죠. 피치캔디 8,000원. 얘는... 진짜... 공간만 허락한다면... 하나 더 데려가고 싶어요. 예뻐서... 예뻐서... 요렇게...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막 돌아갑니다. 제가 빨리... 쇼핑을 하고... 뭐... 데려왔는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짠... 쇼핑 다 마쳤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요렇게 4개 구입했어요. 제 자리가 좁아서... 더 많이 구입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얘들을 분갈이를 해서... 화분에 앉혀보고... 자리가 나면... 더 구입할 예정이랍니다. 앙코르... 제 쇼츠에... 언니꺼 올렸더니... 사람들 다 좋아했죠. 저도... 너무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5,000원 주고... 구입했구요. 그리고... 암호르파티... 얘도... 5,000원... 얼굴... 제가 예쁜 거... 제일 먼저 찜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림... 서브림도... 5,000원... 그리고... 독샴은...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제가... 독샴 있던 거... 죽여버리는 바람에... 다시 독샴 하나... 야... 독일 샴페인이랑... 요렇게 앙코르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색깔이 틀린데... 그래도 앙코르가 좀 더 이쁘죠. 어... 같이 비교를 하면... 샴페인이랑... 앙코르랑... 생김은... 거의 비슷하고... 물듬도 비슷한데... 앙코르가 더 붉은색... 훨씬 더 예쁜 색으로... 물듬해요. 그리고... 저번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분갈이 덜한... 미식류도 있구요. 이것도... 원다육에서 구입했어요. 랄라도... 원다육에서... 요기 있는 것들은... 다... 원다육에서 구입한 애들... 색상이... 아주... 예쁜 애들... 요렇게... 네 녀석... 2만원 주고... 구입했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구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라였습니다. 안녕!